1월 22일 오전 1시 8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동부 해상인 휴가나다에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에서는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현의 군발지진 그리고 관동지역 가나가와현에서의 깊이 100km의 지진과 역시 관동지역 지바현에서의 군발지진 그리고 규슈 구마모토요나마쿠사에역에서의 군발지진 그리고 어제 2월 4일에는 대만 북부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의 지진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에서도 지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월은 대만에서 규모 6.3이 발생한 후에 1월 22일 오전 1시 8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동부 해상인 휴가나다에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키나와에역과 규슈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이 작년 8월 16일에 100년 만에 대폭발을 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푸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 그 영향으로 남태평양에 통과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육지와 해상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분화로 분석된 이 오가사와라 제도 푸쿠토쿠오카노바의 해저화산 폭발로 해저화구에서 수면을 뚫고 나온 연기가 성층권인 16에서 19k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당시 경석과 화산재 등의 분출물은 최소 1억 3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경석은 해류를 타고 두 달 만에 약 1,300km 떨어진 오키나와 본섬과 가고시마 연낙도 지역 등에 밀려들어 경석 부스러기를 삼킨 물고기가 폐사하고 선박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작년 8월 일본 이지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500km의 신발 지진 이후에 100년 만에 후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후에 올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이번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3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강도 분류 기준인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운 정도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4일 지진은 규슈에서 호카이도 구시로 앞바닥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서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뜻 봐서는 어제 발생한 8번의 지진들이 모두 개별적인 지진으로 보이지만 중앙구 조선단침대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랭카이트로프 지대인 와카야마현 북부를 거쳐서 니가타현과 지바현 호카이도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지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작년 3월에는 초승달 다음 날부터 중앙구 조선단침대를 따라 서구마모토 와카야마 이바라키 후쿠시마에서 4일 연속으로 진도 4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초승달 앞에는 뉴질랜드에서 강진도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5일과 작년 2월과 3월의 지진 패턴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관동지역의 지지훈과 지바현,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등의 지진들이 중가하고 있으며 교수에서부터 시작된 지진들이 중앙구 조선단침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중앙구 조선단침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